자 오늘은 우리 프린트물 21쪽부터 쭉 한번 풀어서 24쪽까지 한번 풀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21쪽에 1번 다음 곱셈 나누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낸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셈을 할 때 숫자 1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 곱하기 x 1번 한번 볼까요 1 곱하기 x나 이런건 그냥 x라고 쓰고 또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x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x가 아니고 마이너스 x라고 쓴다 그랬죠 이거 맞는거죠 맞아요 근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거 0.1은 특별히 0.1은 x랑 곱해지면 0.1을 생략해서 0.x라고 하지 않고 0.1은 0.1x라고 해야 된다라는거 이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뭐 1번은 맞는거에요 2번 자 2번 한번 볼게요 a 나누기 b 나누기 c야 a 나누기 b 나누기 c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a 나누기 b는 곱하기 b분의 1이고 a 나누기 c는 곱하기 c분의 1이죠 결국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c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bc분의 a가 되겠죠 근데 bc분의 a 맞죠 2번도 맞네요 자 그럼 3번 3번에 a 더하기 b 나누기 c라고 되어있죠 우리가 덧셈이나 뺄셈보다는 곱셈하고 나누셈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하기 하기 전에 나누기부터 해야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나누기 c는 c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를 혹시나 c로 통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c로 통분하면 c로 통분하면 c로 통분하면 이거 둘이 곱해서 ac가 되고 ac 플러스 b가 되어야 되겠지 c로 통분한다면 근데 c분의 a 플러스 b 잘못됐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이게 나오려면 여기 a 플러스 b에 답은 일단 3번이고 3번이 답이고 만약에 c분의 a 플러스 b가 되려면 여기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래야지 이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틀렸고 그 다음 4번 4번은 x 곱하기 x 곱하기 y니까 여러 개의 문자 있으면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니까 x 곱하기 y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 다음 5번에 a 나누기 b 마이너스 c 나누기 a라고 됐죠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a 나누기 b는 b분의 a고 나누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빼기는 나중에 하고 c 나누기 a는 a분의 c가 되겠죠 이렇게 b분의 a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맞죠 정답이 1번에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에 x는 2 y는 마이너스 3일 때 다음 중 시계 값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대입시켜서 값을 한번 다 구해줘야 돼 1번부터 한번 해볼게 2x 더하기 y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2 넣으면 2 곱하기 2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4에서 3 빼야 되니까 4에서 3 빼면 1이죠 시계 값 1번은 1이 나오고 2번 x 제곱 플러스 y라고 했기 때문에 x는 2죠 2의 제곱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4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얘도 1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2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y죠 그럼 2분의 x가 2고 y가 3분의 y가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1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3분의 3도 1이잖아요 계산하면 2가 되겠죠 얘가 시계 값이네 얘네 둘 다 1이었고 얘가 2네요 아마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은데 4번하고 5번도 확인해 봅시다 4번은 어떻게 돼요 4번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y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에다가 2 대입시키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죠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에요 그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는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은 양수가 되면서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시계 값 1이 나오고 자 그 다음 5번 자 5번도 x에다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분의 9인데 y가 마이너스 3이죠 3분의 9가 되고 여기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가로가 안 쳐져 있기 때문에 2만 제곱이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3분의 9는 약분하면 3이죠 그 다음 플러스 2니까 그리고 5에서 마이너스 4 더하는 거니까 시계 값이 1이 되겠죠 유일하게 2가 되는 건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3번 3번 다음 주어진 다항식 계산했을 때 x의 계수와 상소항의 합은 그랬어요 결론은 뭐에요 무슨 법칙 써야되요 곱하기 생략된 거니까 분배법칙 써야 되겠죠 여기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분배법칙 쓰면은 6분의 1 곱하기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에요 3x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6분의 1 곱하기 6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뒤에 것도 2분의 3 곱하기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2x 해주고 중간에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2분의 3 곱하기 1이니까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약분하면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x는 2분의 x가 되겠죠 2분의 x 그 다음에 6분의 1 곱하기 6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x랑 3 곱하면은 마이너스 3x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 곱해봤자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2분의 x랑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리 바꿀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번 이렇게 자리 바꿀까요 2분의 x랑 3x 계산을 해줘야 돼 종량이니까 근데 3x가 사실은 3x가 얼마에요 2분의 6x죠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6x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6 하는거랑 똑같거든 마이너스 2분의 얼마에요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2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결론은 x의 개수 x의 개수도 마이너스 2분의 5고 상수항도 또 얼마가 되겠어요 상수항도 마이너스 2분의 5죠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의 합은 둘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5를 더하는거에요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2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넘어가서 4번 자 다음 중에서 다항식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수항이 2다 상수항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죠 구호까지 가져가야 하니까 틀렸고 x의 개수는 4이다 x의 개수는 4 맞잖아요 2번 맞네요 항은 모두 2개가 아니고 3개죠 3개 항은 3x제곱 4x 마이너스 2 틀렸고 x에 대한 최고차항이 2차니까 2차식이라고 해요 2차식 틀렸네요 3x제곱하고 4x는 동료항 아니죠 차수가 다르니까 정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 5번에 x에 대한 항등식인거 항등식에 정의가 버렸어요 4개 있잖아 항등식 저번에 앞전에 할 때도 했다 항등식은 첫째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참이 돼야 돼 어떠한 값이 x가 되든지 두 번째는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항상 참이 되니까 해가 어떻게 된다 해가 사실은 무수히 많아야 돼 이런 뜻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항등식인 것은 아닌 것은 할 때는 좌우가 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다르죠 다르죠 2x하기 3x가 5x이니까 5x는 5x 3번이네요 요건 부호가 다르죠 다르죠 정답이 3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22쪽 22쪽에 다음 22쪽이 6번 6번에 다음 접시저울이 평행을 이룰 때 큰추의 무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왼쪽은 뭐야 x 두개의 1 하나니까 왼쪽은 2x 플러스 1이고 오른쪽은 x 하나랑 1 세개니까 x 플러스 3이죠 이게 평행을 이룰 같아야지 이게 끝이네요 계산하면 2x 그대로 있고 x 좌변 넘어가면 마이너스 x고 3 그대로 있고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죠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큰추의 무게는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x에 대한 1차식 이 식의 해가 x는 3이에요 x는 3이 될 때 밑에 있는 이 식의 해를 구하여라 그 말은 뭐야 첫 번째 x 자리에다가 3을 넣어 달라는 거죠 식을 다시 적어보면 a에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뭐야 x에 3을 넣어 달라는 거지 그렇죠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3 넣으면 a 3 넣으면 6 6 더하기 1이잖아 6 더하기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적어볼까 6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3 넣으면 3 마이너스 10이죠 7a는 마이너스 7이니까 따라서 양변에 7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다시 적어볼게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a 마이너스 1을 밑에 식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넣으면 0.4x 플러스 0.5a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x 마이너스 1에 a자리에 마이너스 1라면 마이너스 1라면 0.4x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라면 마이너스 0.5a 마이너스 0.1x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이제 양변에다가 10을 곱하면 되겠네요 10 곱하면 4x 마이너스 5a는 10 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5a가 좀 미안합니다 여기서 잘못했네요 자 잠깐만 지울게요 a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4x 마이너스 0.5는 마이너스 0.1x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여기 소수점이니까 양변에 10을 곱하면 4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좌변 이항시키면 4x 플러스 x고 원래 우변에 마이너스 10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5항시키면 플러스 5죠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5x는 마이너스 5니까 양변에 5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어떤 수에 16을 더한 수가 있어 16을 더한 수는 그 어떤 수 처음수 처음수가 어떤 수입니다 그 어떤 수의 두 배보다 얘가 어떤 수의 16 더한 그 어떤 수의 두 배보다 1만큼 작아요 이것보다 1만큼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같아져야 되겠죠 요거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떤 수를 x로 두고 방정식 세웠죠 처음에 미지수 두고 방정식 세웠지 그 다음 풀게 해야지 3번 풀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 x-2x는 마이너스 1 16 넘으면 마이너스 16이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7이니까 따라서 x는 얼마가 되겠어요 17이 되겠죠 17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서 결국 어떤 수는 어떤 수는 어떤 수는 17이 되겠죠 근데 이제 미지수 두고 식 세우고 풀었죠 그 다음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 돼 4번 확인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x가 17 나왔으니까 17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에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럼 17 플러스 16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7 마이너스 1 하면 좌변도 33 우변도 33 이니까 문제 조건이 맞죠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 9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 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26일 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요 결국엔 뭐해요 결국엔 이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가로나 세로가 미지수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 짧은 게 세로잖아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 뭐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세로 길이를 세로를 x라고 두면 가로는 어떻게 돼 가로는 3cm 길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x면 여기는 x 플러스 3이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요거라 두면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 26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랑 세로랑 더해서 두 배 하면은 이게 26이 나온다 그런 뜻이지 미지수 세우고 미지수 두고 식 세웠죠 자 이제 계산합시다 계산은 어떻게 돼요 계산은 여기 2로 미리 약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계산하면은 2x 플러스 3이 13이 되겠죠 3 양변에 빼주면 2x는 10이니까 따라서 x는 얼마가 되겠어요 x는 5가 되겠죠 x는 5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얼마인 거 세로 길이가 5라는 거지 세로가 5니까 가로는 자동으로 얼마가 돼요 가로는 5 더하기 3이니까 8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뭐야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8 곱하기 5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답은 40이 되겠죠 자 이 활용문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x가 5 나왔으니까 5를 여기에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x에다 5 넣으면 5 더하기 3 더하기 5는 8이죠 계산하면 26 나오잖아요 문제 조건이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가봅시다 10번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수빈이네 집은 민우네 집에서 1.5km 떨어져 있다 수빈이와 민우가 각자의 집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수빈이는 매분 50m 민우는 매분 75m 속력으로 서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갈 때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서로 만나는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출발한 지 몇 분 후죠 그러니까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지 구하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출발한 지 x분 후에 만난다 라고 합시다 이렇게 x분 후에 만난다 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수빈이네 집이 여기 있고 여기가 민우네 집이 여기 있어요 둘이 각자의 집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어느 특정 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그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거리를 재봤더니 이게 1.5km예요 1.5km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수빈이하고 민우의 거리 속력 시간을 한번 조사를 해 봅시다 자 먼저 여기다 간략하게 한번 해 볼게요 수빈이하고 민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게 거리 속력 시간이요 근데 우리 어쨌든 특정 위치에서 만났을 건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만나게 되면 둘이 걸어간 시간은 똑같겠죠 둘이 걸어간 시간은 똑같이 x가 될 거예요 x분 후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그다음에 속력은 수빈이는 4분 50m의 속력으로 1분당 50m니까 단위 생략 50이라고 적을게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민우는 1분에 75m 민우가 더 빨리 걸어가고 있어요 요런 상태야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을 조사해 봤는데 이 거리라는 게 수빈이가 걸어간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빈이는 50m의 속력으로 x분 동안 걸어갔잖아 그치 우리 우리 거리 속력 시간 공식 어떻게 돼요 고속시 다시 거 속시였죠 요렇게 한다고 그랬죠 고속시 요렇게 한다고 그랬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는 수빈이가 걸어간 거리는 수빈이가 걸어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게 50이 속력이고 시간이 x이고 50x가 되는 거고 50x 민우가 걸어간 거리는 민우가 걸어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75 곱하기 x이니까 75x겠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자 그럼 결국은 뭐야 어떤 민우가 지금 더 빨리 걸어가고 있으니까 둘이 서로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민우가 아마 더 많이 갔으니까 요쯤에서 만날 거예요 수빈이 가까운 쪽에서 만날 거예요 민우가 더 빨리 걸어갔으니까 여기 좀 만나게 되면 수빈이 걸어간 거리하고 민우가 걸어간 거리를 합치면 이 전체 거리 얼마예요 1.5km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분속 단위니까 분속 단위일 때는 길이의 단위가 미터예요 1.5km를 우리가 미터로 고쳐야 되겠죠 미터로 고치면 1500m가 됩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수빈이가 걸어간 거리 수빈이가 걸어간 거리 수빈이가 걸어간 거리하고 민우가 걸어간 거리를 합치면 몇 미터가 돼야 돼요 1.5km 다시 얘기해서 1500m가 돼야 되는 거예요 1500m가 요거 맞춰서 결국에는 수빈이가 걸어간 거리고 50x죠 50x 더하기 75x는 50x 더하기 75x는 150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이게 125x가 되겠지 125x는 1500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약분을 해주면 이게 12가 나옵니다 결국은 뭐예요 x가 12면 몇 분 후 x가 12니까 몇 분에 만난다 따라서 뭐야 12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보세요 처음에 미지수 정했죠 그 다음에 미지수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식 세우기 했지 요런 과정을 통해서 식 세우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식 세우고 난 다음에 식 계산해서 풀었어요 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지 확인은 뭐야 x가 12니까 12를 여기다 넣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12를 넣어서 확인하는 거니까 여기다 넣는 거지 그래서 50 확인은 어떻게 돼 확인은 여기 풀었고 확인은 어떻게 돼 확인은 50 곱하기 12 더하기 75 곱하기 12 하면은 계산하면 당연히 얼마가 나오겠어요 계산하면 1500이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뜻에 맞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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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내리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 자 23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23쪽에 있는 문제부터는 뭐 특별히 여기는 자표 벽면 관련된 문젠데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자표 찍는 방법만 알면 될 거 같아요 자 오른쪽 자표 벽면의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려 자 A의 좌표가 2,3이니까 X좌표는 2고 Y좌표는 3이니까 여기죠 여기 3이니까 2,3은 여기 있죠 여기 A라는 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A라는 점이 여기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여기 2,3 이렇게 적어 줍시다 그 다음 B는 3,4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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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4 3,4 3,4 3,4 3,4 3,4 여기 2,4 여기 B라는 점이죠 B가 뭐야 3,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마이너스 2,4니까 여기 있겠죠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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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네요 여기 C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2,4가 있고 그 다음 D라는 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이 점이 D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번 해결됐고 이번에 반대로 좌표평면이 나와있는 점을 우리가 좌표 기호로 표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별건 없죠? A라는 점은 좌표가 어떻게 돼? 4,2죠. A는 4,2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 B는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3,3이 되겠죠. 마이너스 3,3이 되고 B는 그 다음 C는 어떻게 되겠어요? C는 여기 있죠. 마이너스 1,2,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D는 D는 X가 0이고 0, 마이너스죠. 0,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보면은 축 위에 있는 점들은 예를 들어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X 좌표가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X 좌표가 0이고 Y 좌표가 마이너스이고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 좌표가 0이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3번에 각 점은 몇 사분면에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좌표 벽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좌표 벽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좌표 벽면을 제 1사분면이라고 하고 왼쪽 위에 있는 거 2사분면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있는 거 3사분면 오른쪽 아래 있는 거 4사분면이라고 했죠. 1사분면은 특징이 어떻게 돼요? X 좌표도 양수고 Y 좌표도 양수고 2사분면은 특징이 X 좌표는 음수지만 Y 좌표는 양수인 거고 3사분면은 둘 다 음수해. 그 다음 4사분면은 X는 양수지만 Y는 Y 좌표는 음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3,5는 둘 다 X 좌표 Y 좌표 양수니까 제 몇사분면이 되겠죠. 1번은 제 1사분면이 되겠죠. 2번은 둘 다 음수니까 뭐야. 제 3사분면이 되고 그 다음 3번은 X 좌표는 양수고 Y 좌표는 음수니까 4사분면이 되겠죠. 제 4사분면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X 좌표 음수고 Y 좌표 양수니까 제 몇사분면 제 2사분면이 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X축이랑 Y축에 있는 점 있죠. 예를 들면 2,0이라든지 0,3이라든지 이런 축 위에 있는 점은 특전 4분면에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1,2,3 사분면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사분면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2,0은 X축 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3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사분면에도 속해 있지 않고 Y축 위에 존재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에 AB가 있는데 AB를 곱해서 0보다 크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AB 곱해서 0보다 크다는 말은 어떻게 돼? AB가 AB가 A하고 B가 서로 같은 부호요. 서로 같은 부호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야? A가 양수면 첫 번째 A가 양수면 B도 양수고 두 번째 A가 음수면 B도 음수가 돼야지. 그래야지 곱해서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사분면이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가 돼. 둘 다 양수가 되든지 둘 다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야? 제 1사분면이거나 또는 제 몇 사분면? 제 3사분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1사분면 3사분면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5번에 다음 ABC를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정사각형 ABCD의 한 점 D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ABC를 찍고 ABCD를 연결할 때 정사각형에서 해결하는 D의 좌표를 나타내라고 했죠? 먼저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2니까 여기가 A의 좌표예요. A 좌표고 마이너스 1,2니까 B는 2, 마이너스 1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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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죠. 여기가 B고 C는 5,2죠. 1,2,3,4,5 X,5고 Y,2죠. 여기 지나가는 여기가 C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B하고 C하고 B하고 A하고 연결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정사각형이 되려면 나머지 D가 이 위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기준으로 밑으로 3칸 가야 되겠지. 위로 3칸 가야 되겠지. 이 지점이 되겠지. 이 지점이 D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D가 보니까 이게 2,2,3,4,5죠. 2,5가 돼. 그치? 그럼 결론은 뭐예요? D의 좌표는 2,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야지 정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5번을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이제 24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4쪽 24번 두변수 XY와 순서상 X,Y를 나타내 표이다. 알맞은 수를 써놓고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지금 여기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여기 0,1이죠? 1입니다. X가 0일 때 Y가 1이다. 0,1이고 X1일 때 Y3이다. 1,3이고 2일 때 5이다. 2,5이죠? 5가 들어가야 되겠죠. 3일 때 7이다. 3,7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일 때 9면 4,9죠? 이거를 점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0,1은 0,1이면 여기 있죠. Y축 위에 있는 점이고 1,3이면 여기 3이죠? 여기 그 다음에 2,5이면 2,5이면 여기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3,7 여기 있고 4,9 여기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점 찍으면 되겠네요. 1번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2번에 다음 그림과 같이 컵 모양의 용기에 매번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용기 컵 모양 말고 그냥 일정한 높이가 너비가 변화가 없는 경우랑 점점 좁아지는 경우랑 이렇게 3가지를 가져왔는데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컵 모양 용기에 매번 일정한 물을 넣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물을 넣는데 물을 넣는 양은 일정해요. 근데 그 양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컵의 높이가 변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그림 있죠. 이런 컵들은 높이가 변화가 없겠죠. 일정하게 지금 너비가 일정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뭐 이러면 물 나오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정하게 쭉 올라갈 거예요. 높이 지금 여기는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높이 때 높이가 일정하게 변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는 좁기 때문에 이걸 채우는 양이 많이 필요 없겠죠. 처음에는 빨리 높아지겠죠. 이 높이가. 근데 나중에는 이 마지막 끝이 너비가 넓어지니까 채워야 될 물의 양이 많으니까 높이가 높아지는 속도가 좀 줄겠죠. 그치?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점점점 높이가 천천히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높이가 빨리 늘어나다가 나중에 높이가 천천히 늘어나는 거야. 높이가 천천히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높이 천천히 늘어나는 거고 높이가 빨리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빨리 늘어나다가 나중에 점점점점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나중에 천천히 늘어나겠죠. 높이가 높이가 지금 이 구간에서 천천히 늘어나고 이 구간에서 빨리 늘어나잖아.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얘는 일정하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좁아지니까 빨리 증가하겠죠.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빨리 증가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롤러코스트로 탄다고 할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봐. 어디가 더 무서워요? A하고 B하고 여기가 훨씬 가파르죠. 빨리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천천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여기 A고 여기 B죠. 당연히 여기서 롤러코스트로 타는 게 여기 훨씬 무섭잖아요. 여기 완만하고 여기는 가파르잖아. 천천히 증가하다가 빨리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E컵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냥 민자인 컵 일자인 컵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끝이 좁아지는 경우는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 빨리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하겠죠. 결국은 뭐냐면 그래프 모양이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의 차이예요. 이거가 지금 첫 번째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중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생성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번 여기까지 하고 이제 3번으로 갑시다. 3번에 어떤 자동차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보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결국에는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인데 처음에 속력을 올리다가 10초가 됐을 때 50km 속력을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 속력을 줄였죠. 그래프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 자동차 최대 속력은 시속 50km이다. 맞죠. 50km에서 일정하게 갔잖아. 맞죠.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자동차는 출발한 이후에 20초에 정지했었다. 그러니까 출발한 지 20초에 정지한 게 아니죠. 정지했다는 말은 속력이 0인 거잖아. 정지했을 때는 언제 정지한 거야. 처음에 속력 올리고 50km 가다가 낮에 줄였을 때 정지했을 때는 몇 초야. 60초죠. 60초. 60초 때 정지한 거 아니야. 완전히 시동을 꺼서 정지한 거죠. 니은 틀렸어요. 디귿. 출발한 이후 30초부터 자동차의 속력은 계속 감소하였다. 출발한 이후 30초부터 처음에 속력을 늘리고 일정하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속력이 50에서 쭉 줄어들죠. 맞아요. 기호하고 디귿이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 오른쪽 형과 동생의 달리기 시합에서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동생이 출발한 후 형이 출발한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동생이 먼저 출발한 다음에 형이 출발한 다음에 형은 10초 뒤에 출발하죠. 결국에는 나중에 만났어요. 형이 더 빨리 뛰어간 거지. 뛰어가든 걸어가든 어찌해 출발한 거지. 늦게 출발한 만큼 같이 만나려면 더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형이 속력이 더 빨리 속력을 높여서 갔다는 거죠. 형은 동생이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출발하였는지를 구하시오. 몇 초 후에 출발했어요. 여기 10초 후에 출발했잖아. 10초 후에 출발했죠. 10초. 10초 후에 출발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형이 동생을 추월하는 시간은 형이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10초 후에 형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딱 25초 되는 순간 둘이 만나요. 그런 다음에 25초 이후는 어떻게 돼? 형이 더 빠르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추월한 시간은 형이 출발한 지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10초부터 25초 사이에 만나게 되니까 추월하는 거는 몇 초 때부터 출발하겠어요. 10초 후에 출발해서 25초에 만났으니까 15초 동안 열심히 따라잡아서 만나는 거야. 그럼 15초 이후부터는 형이 어떻게 돼요? 형이. 형이 이제 더 빨리 추월하겠죠. 25초에서 10초를 빼는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몇 초이다? 15초 후에 형이 지금 형이 더 빨리 가잖아요. 더 빨리. 그렇지? 추월하겠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프린트움을 프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